엊그제 뉴스7에 나와 신년엔 신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. 제3지대 빅텐트 구축에 나선 금태섭 전 의원과 양향자 의원과 뜻을 모을 여지가 있다고 밝히며 오늘도 신당 창당에 한 발 더 바짝 다가섰습니다.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치명계는 물론이고 친이낙연계 의원들조차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. 강용호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. 새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밖에서의 세력 구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 금태섭 전 의원, 양향자 의원과 뜻을 모을 여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. 금태섭, 양향자 의원 두 분은 만난 적이 있습니다. 정치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큰 줄거리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. 금 전 의원 역시 MBN과의 통화에서 기존 정당으로 안 된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하고 있다면 힘을 모을 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.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개파를 불문하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. 친문계 윤건영 의원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고 신낙게 이계호 의원조차도 SNS에 이재명 대표와 찍은 사진과 함께 하나 된 민주당만이 이길 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. 의원 총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김민석 의원이 사쿠라 신당을 재차 강조하자 오영환 의원은 옳고 그름을 떠나 폭력적인 원사로 비난하는 것은 민주당다운 모습이냐고 맞섰습니다. 정치권 안팎에선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미미해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공천 갈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.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